이상민, 어머니 퇴원 복귀, 건강 상태 방송인 이상민이 이 식당을 통해 어머니의 근황을 전하면서 효심을 나타냈습니다. 17일 방송되는 코미디 TV, 잠시 휴이 식당 10회에서는 이상민이 서울의 한간장게장 맛집을 찾는다. 근래 진행된 녹화에서 이상민은 어머니가 10개월 만에 퇴원하셨다며 어머니께 드릴 음식을 포장 주문했어요.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도쿄에 사는 일본인 친구가 간장게장을 먹으러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히며 이상민에게 이 식당에서 게장을 맛볼 것을 추천했어요. 해당 식당을 찾은 이상민은 사연 주인공의 추억 소금식인 꽃게 간장게장과 참게 간장게장을 시켰네요. 게장을 맛있게 먹던 이상민은 지금 메뉴 하나를 만들고 싶다며 간장게장 소스에 메밀국수를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평소 음식과 요리에 관심 많은 이상민이 미식가다운 모습을 보인 것 이후 이상민은 게장 맛에 감탄하면서 촬영 중 갑자기 굳게 간장게장과 참게 간장게장을 포장해달라고 주문했어요. 이상민은 어머니께 가져다 드리려고 한다며 어머니가 어제 퇴원하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상민은 어머니가 10개월 만에 퇴원하셨다며 맛있는 음식을 보니까 어머니 생각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상민과 그의 어머니는 지난해 4월 미운 우리 새끼에 합류했다. 이상민 뿐 아니라 그의 어머니 또한 진한 무성애와 예능감 넘치는 멘트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스튜디오에서 이상민 어머니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병환으로 입원 치료 중이었기 때문 하지만 이제 퇴원했을 정도로 컨디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어머니의 미운 우리 새끼에 복귀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상민의 소속사 디모스티 엔터테인먼트 측은 어머님이 퇴원하신지 얼마 안됐다. 복귀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좀 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미운 우리 새끼를 연출하는 곽승영 피디도 동화닷컴에 아직 별다른 말씀을 전달 못 받았다면서 일단 현재로서는 어머님의 건강회복이 최우선이다. 방송은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음날 . 아 0 4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